짝사랑만 1년째. 근데 말 한 번 못 해봤다. 하지만 이제 봄. 짠. 내가 책으로 공부했지. 나는 오늘 꼭 현준이와 친해질 거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너는 B반의 현준. 난 A반 갑인이야. 같은 학원 다니는. 우리 학원도 같은데 친구하자. 어색해. 다시. 가벼운 유머를 던지세요. 웃으면 마음도 열린답니다. 가벼운 유머. 백종원이 좋아하는 바지는 소유진. 싸이를 모르는 가수는? 싸이를 모를 수가 있나? 싸이 먼디. 마지막. 먹다가 울게 되는 나물은? 설마 우. 어때? 재밌지? 재밌다기보단 아재 같아. 안 돼. 난 개그에 소질 없어. 다시 긍정을 얻어내세요. 다섯 번 연속 긍정을 얻어내면 상대방의 마음도 긍정.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점심 식사하셨어요. 네. 공부하는 거 싫죠. 네. 이따가 저녁 드실 거죠. 네. 민트 초코 정말 맛있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 어렵잖아. 그럼 다시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괜찮아요. 네. 구급차. 안 되겠다. 핸드폰을 던지세요. 저기요. 경찰서 갖다 줘야겠다. 멍청이. 핸드폰을 경찰서에 갖다 주면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 가볍게 음료수라도 건네면서 말을 거는 게 어떨까요? 이거다. 난 오늘 음료수를 두 개 샀다.